어제 예보직 사태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또 경론과 얘기를 통해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두 분의 말씀을 차례대로 듣고 지금 진보 대탐호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는 소수의 정당들이 선거를 앞으로 힘을 교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진보의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폭넓은 진보 세력들이 결집을 통한 세력화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보신단 단계에서 엊그제 비록 통합안이 구별되긴 했지만 그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 진보 대통합이 좌초되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가진 모든 힘을 쏟아서 진보 대통합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성사시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신 신념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는 절망에 왔습니다. 진보적치에 의지하고자 하는 진보적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책임을 줄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에게 그것이 진보적치의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진보적신 등의 결과로 그러한 혁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적당의 건설은 중단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당 안팎의 진보적과 다양한 세력을 새로운 통합진보적당 건설 세력으로 조직하는 데 온 힘을 쳐줄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한 조직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미 출범해 있는 세통처의 합의가 실현되고 특히 진보신당이 민주정당과 합의한 민주적 당 운영 원칙 등이 지켜지는 새로운 통합진보적당 건설은 여전히 위한 우리들의 정치적 목표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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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